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황영민토입니다. 네네, 감사합니다. 흥구석이고요. 흥구석이요? 네, 2만 1,300원에 15%요. 2만 1,300원에 15%요? 네.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? 이거 얼마 전에 사신 거예요? 네. 왜 사셨어요? 그러게요. 아, 이거 이란에서 미사일 공격해가지고 중동에서 기름값 올라가고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? 중동 지역 중동 가보신 적 없죠? 네. 우리가 지금 가보지도 않은데 거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. 이란도 지금 공격 안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? 유가도 지금 팍팍 떨어지고 있고 그런 건 너무 위험한 투자예요. 그냥 손절을 해야 될까요?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손절하기는 좀 늦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미 한번 눌러놓은 자리라 차라리 본다면 이왕 여기까지 왔다면 14,000원 자리를 손절까지 잡고 보세요. 지금 말고요. 14,000원 손절까지 깨지 않고 만약에 이란에서 아직 공격을 안 했으니까 가능성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어요. 공격한다, 한다 얘기를 하잖아요. 한 번째 하긴 할 겁니다. 제가 봐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대신 되게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유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 흥구석유는 14,000원 손절가 잡고 반등 주면 18,000원 위쪽으로 딱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초반의 수 같은 거 하지만 하면 안 되는 거죠. 위험하죠. 손절가도 잡고 가야 되는데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진짜 무너지면 손이 크게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. 손절가, 유가 잘 잡고 가세요. 이게, 네, 이거 이렇게까지 가려면 많이 걸릴까요? 그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. 위아래든 어쨌든 금방 결정 날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